부담감은 없으신지 또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 그 제 친한 친구분이 전작을 함께 찍으셔가지고 사실 누누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뭔가 어떤 외적으로 욕심 이런걸 마음을 좀 어느정도 내려놓게 되더라구요 애초에 바라지 않게 되고 그렇게 내려놓으니까 더 편해요 더 편하고 겸손의 말씀입니다 세경씨 더 편하고 이제 뭐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게 어떤 외적인 합 말고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캐릭터로서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경씨께 들어보는 우리 차은우씨와의 호흡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 역시도 굉장히 캐릭터랑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전에 다른 사극들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극이라 하면 이런 결일 것이다 라고 느끼는 어떤 어떻게 말하면 전형적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말끔하게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참신하고 새로운 지점을 이 드라마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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